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군소리 없이 바로 원문 들어갈게요 누구나 소중히 간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낡고 쓸모없더라도 우리는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이나 사연이 있는 물건을 가치있게 느낍니다 자 일단 단어부터 체크합시다 소중히 간직하다 소중히 간직하다 간직하니까 keep 해야 되고 소중하게 preciously 이상하죠 그죠 그건 형용사 처리하는 게 낫겠고요 동사로 쓴다면 우리 cherish라는 동사를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그죠 cherish 목적으로 소중히 여기다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바로 물건이 오면 되는데 우리가 물건이란 단어를 영어에서 물론 object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사물들 또는 대상이 되는 것들 이런 느낌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things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cherish하는 thing들이 있다 그 정도 일단 살펴보고요 남들 보기에는 낡고 쓸모없더라도 자 어떤 것이 낡았다 쓸모없다 이런 말 할 때 여러가지 단어가 떠올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낡았다 그러면은 글쎄요 old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거죠 이거는 run out 형용사로 본다면 뭔가 달아서 없어진 이런 느낌도 있겠고요 또 쓸모가 없다라는 게 useful 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되겠고요 또는 of little use 이런 식으로 something is 그러니까 be of little use 이런 식으로 사고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old 하고 그렇죠 it is of little use 뭐 이런 쪽으로 남들 보기에는 이게 남들이 보다 이런 거에 꽂을 필요는 없겠고 그러니까 others가 주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부사고로 본다면 to others 그죠 남들에게는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러한 것이 old 하고 of little use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남들에게는 우리는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이나 사연 있는 물건을 가치 있게 느낀다 그러면 일단 주어를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의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동사로 phrase로 본다면 put 또는 place high 또는 much value on something이 돼요 그죠 put much value on something 또는 place much value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요 어 이런 구조도 괜찮겠고요 그러면 왜 그렇죠 결국 자신만의 특별한 추억의 사연이 있는 물건 그러면 자신만의 특별한 사연이 뭐 추억의 사연이 있는 물거지니까 물건이 이런 사연이나 추억을 지니고 있으면 되네 그죠 그래서 뭐 carry 라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좀 무리수라고 판단되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우리의 과거를 reflect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란 놈이 우리의 past를 our past를 reflect 하고요 좀 긴유한 표현을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추억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생각들 추억들은 영어에서 memories가 되죠 이럴 땐 가산이 되죠 memories 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다 이렇게 쓰는 동사가 evoke 에요 okay evoke memories 이 phrase는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이 우리의 past 과거를 reflect 하거나 아니면 evoke memories about our past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소중하다 이걸 형용사 처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precious 라는 형용사가 있죠 okay 그러면 이럴 때 자꾸 find라는 동사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there are things 그죠 there are things I find you find preciou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ll of us have things we find precious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okay 뒤는 뭐 크게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제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중요한데요 you를 잡아봤어요 영어에서 특히 좀 캐주얼하게 여러분들이 통역으로 접근할 때는 you를 자꾸 한번 생각해 보세요 you may have some things you cherish 그죠 아마도 그쵸 여러분은 또는 너는 have some things you cherish okay 네가 소중히 여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그죠 may에요 지금 others may find them obsolete 자 아까 이 단어를 제가 빼먹었는데 무용지물이고 쓸모가 없는 이런 말을 할 때 이 단어가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them 이런 물건들을 obsolete 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but you put high value on them because they are a part of your life story 자 이게 특별한 추억이나 사연 이런 말을 조금 풀어서 만들어 본 거죠 이런 물건들이 너의 인생의 이야기의 일부야 okay and evoke special memories in you 자 in이 되니까 말 그대로 이건 너 안에서에요 너 안에서 특별한 과거의 추억들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okay 자 이번에는 주어를 또 바꿔봤네요 all of us 이런 걸 주어를 잡는 것도 좋죠 누구나 하니까 무조건 everyone 할 건 아니에요 그죠 all of us have things we find precious 자 이렇게 find 목적어 precious 여기서 목적어는 things가 되는 거죠 okay it may look old and is of little use to others 그러면 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오래돼 보이고 낡아 보이고 is of little use 그죠? 쓸모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but okay we feel these things are invaluable 자 이번에는 invaluable 이런 형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in이 붙으니까 가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we feel these things are invaluable because they reflect our past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and evoke special memories in us 또는 about our past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고요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나 사연이 있는 물건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우리가 언어스권에 따라 다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 여러분들이 좀 단어나 표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